이마소서 성명이여 창조진명이 나소서 고기야 오늘의 종이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갈마동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동규 미카엘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성숙의 성사인 견진성사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성숙한 삶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나가려고 하는데 첫 시간이 견진교리 성숙의 성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견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는 세례성사를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받지만 아직 믿음이 나약해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구원의 진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속인들처럼 일반 세속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뜨겁지도 않고 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만한 그런 용기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면 우리 부족한 신앙을 어떻게 굳게 해 주었는가 하는 것 그래서 그 굳게 해 주시는 그 내용이 뭔지 또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떨치게 한다는 그 뜻이 사실 다 같은 뜻인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견국해 주고 성숙시키는 성사가 견진성사인데 그 견진성사란 주교님의 안수와 그 다음에 축성성이 된 그 도유를 기름발음을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성사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사 그래서 견진이라는 말은 굳을 견자 견고할 견자 떨친 찐자 이런 게 그래서 아직까지 내 신앙이 약한 내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개시 진리를 이웃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치는 그런 것 그래서 연직과 사제직과 왕직이라는 소명을 받아서 세상 안에서 증언의 삶을 살고 또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돼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은총이라고 선사라고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분을 사실은 세례성사를 통해 받아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 받는 은총은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개인을 내주는 건데 이미 세례성사 때 받아요 그런데 내가 받았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육신으로 태어나잖아 그럼 아직까지 아이가 생명을 받았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 희망 사랑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세상 안에 그 사랑을 전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특발은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 내 안에 있었던 믿음 희망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개인으로 주어지는 이 성숙의 일곱 가지 성사가 어떻게 드러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한 이륙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사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는 우리가 성숙의 성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세례성사 때 우리가 예비자 교리를 배울 때는 개시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행으로 살아나게 믿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가르친다면 견진성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은총과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을 교리인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은총과 은사를 받는 나 자신에 대해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눠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견진교리나 견진성사의 그래서 성숙의 성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숙의 성사인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 세상에 어떻게 힘을 떨칠 수 있는가라는 걸 잘 들어주는 그 의미를 잘 깨닫길 수 있는 얘기가 탕광 속에 갇힌 아들을 구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좀 잘 아르라 봅니다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전에 태백 탕광에 노무를 모시고 사는 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탕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석탄을 캐는 그런 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운반하는 조가 있고 어떤 때는 바깥에서 이렇게 허들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탕광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하고 탕광에서 탕광하는데 이 노무의 아들이 운반주에서 석탄을 싣고 나가는데 이 탕광이 부실하게 처음에 뚫고 갔는지 어떻게든 모르지만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번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탕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야들도 막 굴 바깥으로 막 뛰어내려다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탕광 안에는 바깥들과 연결할 수 있는 전화선들이 왜냐하면 무슨 연락할 때 한 번에 나갈 수 없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 다행히 어떻게 됐냐면 딱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딱 갇혀서 물론 막혀 있는데 전화기가 다행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돌려서 바뀐다 나는 여기 살아있다라고 전했는데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서 무너지다 그 선까지 끊기게 됐습니다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편성해서 이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되면 사실은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데는 또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구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둘씩 떠나가게 돼요 이 어머니는 바깥에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살았어도 산 게 아니죠 구해놔야 살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노심차고 아들을 빨리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탕광을 캐다가 이제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이제 포기하시죠 하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만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혼자서 들어가서 그 탕광을 이렇게 캡니다 그 무너진 곳을 캐내죠 그런데 이제 너무 캐고 당신도 나가서 쉬고 싶은데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을까봐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들힘도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막 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어가서 이제 오늘 뚝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좀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한 젊은이가 캄캄하니까 이제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만져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점멸균을 키우던 아들이야 야 이 아들아 하고 이제 아들을 깨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깨우는데 이제 이미 벌써 몇 날 며칠이 지나고 공기도 희박하니 거의 이제 사실은 죽어가게 됐어요 여기만 가슴만 살짝 더 뛰게 됐어요 이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끌어안고 그래서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뭐를 좀 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갈 힘이 없고 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과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 구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거를 구하게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을까봐 이 어머니는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여야 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손에 여기를 물어가지고 피를 내서 아들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따뜻한 물이 들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꿀꺽꿀꺽 하지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를 많이 줘도 한없이 먹는 거예요 또 이제 어느 정도 해도 안 되니까 또 이쪽 손에서 피를 내주니까 아들은 이제 거의 본능적으로 먹는다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제 그거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당신 살점을 물어뜨려서 왜냐면 그냥 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자기 침을 질감으로 씹어서 아들 입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음식이 들어오니까 꿀꺽꿀꺽 먹고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차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차니까 당신이 누워있고 자기 몸으로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제 아들 몸이 따뜻해지도록 자기 몸을 온기로 데워줍니다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그 온기가 전활되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소화되기 시작 그래서 아들이 이제 소화되서 음식과 이게 이제 소화되니까 그런 기운이 나요 얼마를 이제 잤을까 이제 나는 여기가 지옥인가 하고 깨봤는데 뭔가 물컹거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죽어가면서 꿈에 그리던 엄마였어요 어머니 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깨우니까 어머니도 거의 이제 이제 의식을 잃어가고 죽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그 깨어났을 때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단다 그리고서 돌아가셔요 그 전까지는 이 탕광에 갇혀있는 게 공포여고 죽음 같은 거였다면 이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은 거기서 한없이 옵니다 자기의 잘못했던 거 어머니의 된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뚫고 들어온 굴로 이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손가락으로 어머니 여기에 시신을 올려놓고 이렇게 막 깨져도 여기가 찢어져도 이 아들은 아프지 않았던 거에요 사실 뭐 아프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머니 죽은 어머니지만 이 아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시신이 아니었던 거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죽어서 나와야 될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서 나와야 될 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집에 가서 어머니 잘 씻긴 다음 장사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죄책금을 가질 거에요 그 지역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막 살지는 않거죠 왜 그러냐면 제 2의 인생을 산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사는 거에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너무 잘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들의 탕광에 갇혀 있을 때 그 아들을 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어머니가 사실은 성부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성부 근데 아들을 어떻게 사람들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그 굴을 뚫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줬고 우리에게 또 하나면 공기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분이 누구의 성자의 신계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과 물을 마셨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힘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힘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그 온기가 어머니가 딱 온기로 그게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의 구원의지와 성자의 구원활동과 성령의 기운 그렇죠? 성령의 은사에 기운을 입혀서 이 아들을 구해 준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세 분이 아니죠 한 분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 나 하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 도표를 보면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상실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 인사를 이 품으로 어떻게 그 은총을 다시 회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원의 활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숙의 성사인 견진은 그래서 견진 교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과 영적을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을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총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서서 그걸 살아가는가 이게 교회죠 나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은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그런 구원이 뭔지를 아르켜주고 그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견진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 전반에 대한 산복지침을 대전교구의 그 산복지침에 써보면 견진된 상자는 몇 살 또 그 전진교리는 적어도 두 달 이상은 해야 된다 또 견진의 내용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보편적으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는 기본 원칙을 제시해 줬어요 견진교리 체계 또 견진의 내용은 이런 것 믿을 교리 지킬 교리 은총 또 우리가 세상의 보금을 전파하며 증가하는 이런 교리 사회 교리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얘기해줬고 이 견진교리 초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진교리 사실은 핵심은 그분을 이미 다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나 아까 아들이 엄마한테 육신을 받았지만 그냥 막 살았던 것처럼 근데 그 다시 한번 엄마의 은총을 사랑을 받고 나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나 너 이제 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성숙한 자녀로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는지가 그런데 사실은 견진교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의 전체 내용의 구성을 보면 1과 부터 3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사랑받는 나 그러니까 나 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지 그 다음에 4과 5과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나너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 그 우리를 교회라고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 전하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갈구하고 그 생명을 누가 얻어주고 그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서 그 구원의 은총에 바로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견진교리 내용의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숙에서인 견진교리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아 참행볼 주시는 성사미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사실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알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믿을 교리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또 은총 얻는 방법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와 구원을 알아서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견진교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익히고 그 사랑이 뭔지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의 성숙한 신앙으로 잘 잘 잘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성숙한 신앙으로 은총을 성숙한 신앙으로 아멘